이번 라이언 게임의 프로그램 오늘 멤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이언 게임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3화입니다 와우 자 라이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다들 아시나요? 라이언 게임 너무 어려워요 라이언 게임 맞아요 라이언 게임인데 해본 줄 아시죠 사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고고! 알림원! 라이어 게임은 주제에 맞는 제시어가 적힌 종이를 뽑아서 제시어를 확인하면 한 명을 제외한 다섯 명은 제시어가 제대로 적혀있고 나머지 한 명은 라이어라고 적혀있습니다 라이어를 뽑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거처럼 거짓말을 해야 해요 뭔지 모르니까 제시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제시어를 맞춰야 하고요 제시어를 뽑은 사람들은 라이어가 제시어를 눈치지 못하게 제시어를 설명해야 해요 제시어는 자세하게 말하면 안 되고 라이어처럼 말하면 안 되고 라이어처럼 말하면 안 되고 제시어를 설명은 해줘야 하는데 근데 그 제시어를 라이어가 맞추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제시어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어만 안 나오길 바래요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우리 재밌다 아 이거 재밌다 저 어느 아라디도 복숭아 사랑하고 아 정돈이잖아 혹시 이거야? 자기만 볼 수 있어 자기만 볼 수 있어 저 이거 있어요 자 우리 한 번씩 카메라 앞에 와서 자기의 표를 보여줄까요? MC님 보면 여기 두 번째 카메라에다가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아직 못 봤는데요 아니 여기 옆에 다 오시는 눈치 가슴이 야 라이어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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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어 아이 라이어욜 한 번은 라이어스? 라이어스 성롤이 못 받았는데 갑자기 한우 언니 알바라 그랬다 한우 갑자기 알바라 그랬어 좀 있어요 이쪽에? 대박이네 라이어스 느낌 마음으로 와 얘가 라이어스 도 있어 와 라이어스 그 언니는 라이어스 라이어스 봐 비트나 봐 라이어스 무슨 머리 색깔은 라이어스? 로나야 라이어스 라이어스 로나야 자 그럼 로나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저요 제시어 설명해 주세요 동물입니다 아니 알아요 몰라요 와우 동국은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무입니다 매미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먹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눈이 떠오래요 멋있어 눈이 떠오래요 원래 눈이 떠오래요 원래 눈이 떠오래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어 멋있어 털이 있어요 편안일 라이어어요 아직 안 뜨면 또 아 야 알았다 길따란 걸 가지고 있어요 맞아? 길따란 걸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알았어 자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라이어스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지 확인하지 마요 한우 씨 투표해 봅시다 아 한우 언니 한우 언니 한우 뭐라고 했어? 뭐? 아까 못 봤어 저 로나예요 한우 언니 한우 언니 죽어요? 한우 언니 죽일까? 한우 언니 죽일까? 아래가 죽이는 건 살리는 고기 하나 둘 셋 네 한우 언니 죽었어 한우 언니 죽었어 어떡해 어떡해? 하하하 저는 네 등등등등 라이어야 라이어야 어? 아닙니다 야! 왜? 그러나? 아니야 라이어야 알아두 더 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한우 키를 줄게 아니 필요 없어요 아이어야 맞잖아 아이어야 근데 나는 눈치 알았어 거 같아 그 동물을 뭔데? 뭐요? 기린 틀렸어 정답은 꼬끼리 제가 아까 대리님이랑 워더블인데 엘러스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엘러베이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엘러베이터 엘러베이터? 엘러베이터? 사진 보여주셨다 그래서 고고 알리곤 자 이번에는 직업입니다 사실 직업은 내가 이를 진짜 무서워 아니 코끼리야? 코끼리 아닌 우끼리 이 직업은 아주 극한 직업입니다 무슨 뜻이야? 직업이 많이 힘들어 일하는게 많이 힘들어 자 다음 이 직업은 약간 시간이 항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응 잘 봐 에버? 큰일종이 잘 못 자는 시간 별로 없어요 어? 이거 똑같은거 말하는거에요? 아니 괜찮아요 자는 시간 별로 없어요 저희한테 진짜 필요합니다 딱히 정해져있는 복장은 없어요 복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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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요즘 다 자율 복장 출문하거든요 나이요 나이유씨? 너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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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어떻게? 어떻게 말하냐 네 라이어가 고민 중입니다 라이어가 고민 중입니다 됐다 라이어 고민 중 좋은데 하기 싫어요 어떤 모든 직업들 다 좋은데 하기 싫어요 나 이 직업이 좋아 지금 내 직업이 좋아 어 어 뭔가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직업이에요 네 해보고 싶어요 어 오 어 안 화장 출국해도 돼요 어 하지 않아도 되고 어 어 뭔가 다양한 일을 해야 돼요 어 맞아 매체를 통해 나의 심장이 털릴 수도 있다 하하하하 좀 간단하게 sms에서 나의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 나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라이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투표합시다 네 로나 로나가 라이어라고 다들 직업을 하셨는데 로나 죽여서 할래요 하하하 하나 둘 셋 네 네 로나의 정체는 라이어라고 라이어라고 아 2개가 맞을 수 있어요 뭐 뭐 맞을 수 있어요 직업은 직업은 대비님 틀렸어요 네 네 정답은 정답은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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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게임을 3번 진행했는데 네 진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가위로 해주세요 누가 지웠어? 아 일단 처음에 라이어로 걸린 사람 투표 하나 나와주시고요 근데 저 막쳤잖아요 안 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 저는 이겼는데 어떡해요? 죽은 리리 아 나와주시고요 나와주세요 일단 벌칙이 진행될 거예요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딱 한 명만 벌칙이 주어진 거거든요 가자 자 가위바위보 안 흔들려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대박 와 나 처음이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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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이야 이렇게 이기고 은희야 나 우리 오늘 무슨 날이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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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벌칙은 MC의 특권으로 진성들에게 MC가 볼뽀뽀를 하는 거였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자 그리고 MC는 저는 위해서 제작진 분들께서 특별히 준비해주는 벌칙이라고 합니다 가위바위보 잘 찍어주세요 어머 이 향은 19등 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준비했던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들 재밌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라 MC 덕분에 엄청 재밌게 게임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컨텐츠 다음 컨텐츠에서도 더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고 알바위바위보 알바위바위보 알바위바위보